안녕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발표문을 작성한 것에 바탕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으로 책임자였던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기획팀장의 대장동 문건보따리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문석보따리는 2022년 2월 13일에서 14일경 안양에서 성남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출구구군 배수부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이 보따기는 검푸른색 천가방 속에 문건이 수십건이 들어있었고 일부는 물에 젖거나 낡아서 훼손돼 있었습니다. 물건 속에서 발견된 문건 속에서 발견된 정민용 변호사의 명화, 원천징수 영수증, 잡필메모 등이 발견됐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결제문서, 특히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했던 결제문서 다수와 잡필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여 작성된 문건 또는 자체 회의를 했던 관계 문서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물이 고속도로 옆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일명의 재고자를 통해서 저희 입수를 했고요. 이 안을 보면 저희가 사진으로 촬영한 상태를 자료로 드렸습니다라는 이번에는 2014년 정민용원이 보관했던 업무 파일이고 이 안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업무 관련 서류들이 이 서류들이 이렇게 수십 권 저희들이 뭐 이걸 조화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100권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50권을 훨씬 넘는 문서들이 있고요. 여기에 정민용 팀장의 당시 명함도 여기가 끼워져 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이 안에 다수 들어있고 이런 식의 잡힐 메모들 이런 부분들도 다수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장동 팀들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선 그중에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사진으로 캡쳐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2006년 1월 12일 이재명 시장이 결제를 하고 요약 국연지와 본 보고서 사이에 간의를 한 시장 결제인을 붙여서 간의를 한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여러분께 캡쳐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2010년 16년 1월 12일 대장동과 공단 공단은 상남의 1공단을 뜻합니다. 신흥동에 있는 분리개발 보고서인데요. 이것은 정민용 팀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독백 대면 결제를 받았다는 것이 이 화천대유 1당들의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남시청 직원들은 비서실로 들어왔다 구체적인 결제 경위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시장과 정민용 팀장의 직접 대면 사실 독재 사실 독대 사실 그리고 결제 사실을 흐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사자들의 대질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녹취를 통해서 정민용이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 결과로서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 녹취록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말로 민용이도 100억이다 라는 대화가 바로 이 결제 문서를 이재명 시장에게 독대해서 결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한 대가가 100억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김만배는 정민용에게 100억 유동규에게 700억 이렇게 배분한다라는 대화 내용이 이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 녹취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던 정연학도 일공단을 떼어내서 결합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직접 2016년 1월 12일 이재명을 독대해서 결제를 받아내므로써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정연학이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결합개발과 분리개발이 무엇인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해서 10키로 떨어져 있는 이것을 함께 묶어서 공원과 용적률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2016년 1월 12일자 분리개발 문서의 결제를 통해서 공단은 공단대로 대장동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돼서 사업 명칭 자체도 결합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장동 아파트 사업으로 분리돼서 독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용적률은 대장동 아파트에 그대로 다 몰아주게 됩니다. 원래는 공단과 아파트를 묶어서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모두 취소시키고 새로 단지 계획과 용적률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편법을 넘어서 불법적인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장동 화천대유 일당에게는 용적률로 인해서 약 2,700가구의 특혜가 주어진 소기입니다. 이 2,700가구의 용적률을 포함해서 대장동 아파트는 전체가 6,300, 조금 모자란 5,900m 이 2,700가구의 용적률이 대장동에 주어지면서 6천 세대의 규모의 대장동이 되고 이게 4조 원대의 분양 매출이 되는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장동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5억 정도의 분양이 됐습니다. 토지조성원가, 건축원가를 빼더라도 2억 내지 3억 정도의 분양 수익이 남았다고 친다면 이 2,700가구의 용적률을 성남공단에서 떼어내서 대장동에 다 몰아줌으로써 3억의 차익을 줬을 때는 8,100억 그리고 매출은 5억짜리 아파트 2,700세대가 대장동의 용적률로 추가로 젖었기 때문에 1조 3,500억의 매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이 결제로 인해서 돈 벼락이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유동규에게 700억, 또 천화동인 1호의 그 700억을 포함한 1,500억 이익을 몰아줄 수 있었고 그 분양 수익은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민용 팀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았던 아까 이건 문서의 원본입니다. 이렇게 물에 젖어서 다 너덜덜덜되어 있는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정민용이 그래서 왜 정민용이 이 문서를 감추고 있다가 달리는 차 안에서 추정입니다만 고속도로로 버리고 다급하게 가야 되면서에 대해서 바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나온 문서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 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만 이 문서는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역시 이재명 시장 결제 그리고 요약 부전지와 본 보고서 사이에 시장 결제 직인에 강인이 찍혀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라는 제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최대의 시적으로 자랑하는 배당이익 5,503억에 1,822억 원은 임대 아파트 그 땅을 화천대유에게 성남의 뜻에게 넘겨준 그 대가로 배당이익을 받아온 겁니다. 나머지 5,503억 중에서 1,822억을 뺀 나머지들은 공원조성비 또는 배수로 또는 터널공사비 등 그 단지의 실제 비용을 환수한 것처럼 계산 집계만 바꾼 것이고요. 실제로 순수하게 성남이 처분할 수 있는 그 배당금으로 나온 것이 1,822억 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이렇고 여기 두 번째 보면 배당이익 활용 방안 그래서 이란 A10불로 1,200세대를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당시에 이주해야 되는 세입자들 및 성남의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주는 방안 대한이익은 A9불로 221세대를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성남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방법 제3안은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그 돈을 성남시장에 이미 처분하는 방법 이란 이한 3안을 결제로 올리는데 이란 이한을 하려니 그 공사를 할 돈이 없다라는 정답을 미리 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안을 쓰게 되면 성남시장의 적입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부전지 1,2,3안에다가 똥과 1,3안에다가 똥과 1,3안에다가 똥과 1,3안에다가 똥과 1,3안에다가 똥과 1,3안에다가 치입니다. 이 뜻은 성남도시공사가 토지 수용을 통해서 공공이 권한을 준 것은 임대아파트와 성남공단의 공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공원개발은 분리결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고요. 남아있는 유일한 공공의 목적은 임대아파트인데 이것도 바로 2017년 6월 12일자 이재명 시장의 직접 결재무수에 의해서 임대아파트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1200세대를 매입 또는 건립해서 임대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쉽지 않고 돈도 없다. 이런 내용과 함께 사만으로 유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사만에다 이재명 시장의 똥그라미를 하고 결국 이재명 당시 상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 킬시키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1822억 원을 받고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시민배당으로 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문건이고요. 다음 세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것이었고 공원에 대한 것이 공원이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 임대아파트를 없애버리는 결제를 한 며칠 뒤에 2017년 6월 16일 1공단 1공단 공원 사업에 대한 고시를 합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 제1공단 근리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과 고시 이것은 성남시장이 직접 고시를 한 문서입니다. 이 자체는 보따리에서 나온 문서는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속 문서들이 보따리 안에 있고 이것은 공개된 문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를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 2017년 6월 16일 1공단 공원 사업비 내용이 들어간 실시계획인과를 고시하면서 여기에 현관편으로 친 것처럼 사업비용은 2340억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사업비가 2340억이면 5,503억을 회수했다는 그 금액은 맞지 않게 됩니다. 다른 터널 공사비 또는 이 임대학탑으로 배닥받아 놓은 아까 1,822억 원 이런 걸 매우다 보면 이게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넣은 2,762억 원을 2,761억 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을 이재명 시장이 2017년 3월 달에도 하고 2017년 8월 달에도 하고 그 이후에 2018년 선거 과정과 공고 모래까지 이 내용들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공문서로 고시를 했던 그 고시문에 들어있는 금액을 자기가 고시를 해놓고도 그와 400 이 차익이 422억 원이죠? 네. 422억 원을 부풀려서 선거운동과 재판까지도 우기고 있는 게 현재 이재명 시장의 이 환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는 엄연히 고시까지 해놓고도 경기도지사 2018년 선거 때 1공단 공원 사업으로 2,761억 원을 환수했다고 홍보를 하고 2018년 5월 선거 공부문에는 결제 한 번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 5,503억 원이 금액이 맞으려면 이게 2,761억 원이라 해야 됩니다. 421억 원이 빕니다. 거리 유세에서도 한 푼도 안 드리고 5,503억 원을 벌어서 신나게 썼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시장입니다. 라고 유세를 했고요. 지금도 5,503억 원을 회수했다고 전혀 근거도 없는 자기만 알고 있는 숫자를 주장하고 있는 게 현재 이재명 시장의 주장입니다. 일단 오늘 이 세 가지 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의 유동규가 창 밖으로 핸드폰을 던졌죠. 경찰이 못 찾았습니다. 정민용 팀장이 고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배수구로 던져 놓은 대장동 문건 보따리 이 안에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했던 핵심 문건보따리가 들어있는 이 보따리를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 검찰 전면 재수사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민용은 아직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슨 진술을 검찰에 흐려서 협조해서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민용 팀장과 한 팀을 이루어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던 또 다른 핵심 실무자 김문기 처장 이분들은 사업자 정성평가 정량평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정민용 팀장은 퇴직한 다음에 성남도시고발공사의 휴일 날 심야에 들어가서 당시의 채점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컨닝페이퍼를 갖고 와가지고 검찰 조사할 때 당시의 심사결과표를 이 자료를 갖고 써봐라 하니까 당시 했던 그대로 재연을 해냈고 김문기 처장은 벌써 2015년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내질 못하고 당시 채점표와 전례 다른 채점결과를 검찰이 제출함으로써 가장 궁지에 몰렸고 또 이와 연결돼서 이재명 시장과의 대면 결제 부분에 대한 정민용 팀장과의 연방관계에 대한 조사의 압박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거죠 그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왜 2018년 재판 이전에는 절대로 몰랐다고 이재명 시장이 극구 주장을 보고 있는지 당시에 정민용 김문기 처장은 큰 틀에서 봐서 공익환수가 됐습니다 라고 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민용은 그걸 근거로 자신이 사우나로 빠져나갔던 것 근무 중에 자리를 비웠던 것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재명 시장을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공로가 있는데 나를 징계하면 안된다 라고 구제 신청서를 낸 게 이미 다 제출이 됐고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그 유족들도 2015년 1월달에 호주 구박 11일 골프여행 30번의 식사와 여러 차례의 골프 라운딩에서 시장과 함께해서 즐거웠다는 내용을 가족들에게 메시지로 보내는 게 이번에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정민용과 김문기 이재명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 이게 지금 말씀드린 보따리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보따리 속에는 다른 자료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27일 사업자 산정 에서부터 2015년 7월 22일 맞죠? 6월 22일 주주협약서 체결 때까지 쉽게 말하면 물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공동투자와 배분과 주주협약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재명 시장과 사실상 뒷배지이자 한몸이면서 가장 유력한 물주인 모 씨는 당시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정과 그에 따른 법적인 처리를 못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 모 씨가 온갖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로비와 당시의 화천대유 일당들의 거금을 투자하는 그런 로비에 의해가지고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주주협약이 다시 일사처리로 진행이 되는 그런 자료들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서류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녹취록들 이미 재판에서 진술된 것들 또는 이와 달리 있는 다른 여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있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저희들이 확인과 크로스체크를 거쳐서 좀 더 강력한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문서가 입사하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입하긴 하셨고 문서들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거나 어떤 의리를 갖고 있는지 감사의 생각도 부탁드리고 문서가 이 문건의 입수 이후의 경과 그리고 오늘의 발표까지 기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 가지입니다 대장동의 몸통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 중요한 기밀문건이 고속도로 배수로에 버려지지 않았겠죠 단초에 이재명 후보는 정인용 팀장의 독대 여부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그 뒤에 알고 보니 내가 실무진들과 함께 성남시청에서 몇 번 회의를 한 것 같다 라고 말을 수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에 있는 이 대장동의 공모지침서에서부터 주주협약서 체결까지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왔던 또 이재명 후보가 국감 중에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던 정인용 팀장의 역할이 이 버려진 검은색 가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대장동의 비밀을 닫고 있는 이 문건은 저희가 앞으로 차곡차곡 더 조사를 해서 기자님들께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대장동의 그 문건들이 왜 성남시청이나 검찰의 손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고속도로 배수로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영화 남욱 그리고 정인용 팀장까지 유동규 김만배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재명 시장에게 고고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들께 그 몸통의 비리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이재명 기사가 결제를 한 물건은 그게 다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건가요?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저희들 분석 중이고요 저희들은 물건 자체를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어차피 다 검찰에 들어가야 될 자료들이고요 저희들은 명확한 그 사항과 연결된 부분들을 필요한 한에서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동태를 보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공고문이나 이런 데서 후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법적인 조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조치들을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사실 엄격하게 저희들은 철학의 팩트와 법적인 판단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가거나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까지 저희들이 분석하고 정리를 하면서 한 발 한 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서류 분량, 확방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케이지 수 같은 거, 이재명 후보의 10표 같은 게 좀 드럽고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저희들 분석 중이니까요 그럼 지금 들어보시는 게 전체 분량이에요? 빠진 거 없이? 네 이렇습니다 뭐 아까 우리 공개하기 위해서 제가 원본 아까 두세 개 뺀 거 외에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검찰에 제출되기 위해서도 저희는 하급적이면 진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체, 저희들이 열람하는 거 외에는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본 자료인가요? 아니면 사본 자료인가요? 원본입니다 다 원본? 네, 다 원본입니다 그게 약간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할 때 다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워낙 늦게 했기 때문에 압수가 안 됐던 것 같고요 정민용 팀장이 11월 달에 사직을 했었습니다 사직하면서 들고 나갔다가 그때 버렸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이 자기의 자동차와 자택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다급하게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도시공사 안의 서류도 아니라 정민용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서류라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가 사직하면서 갖고 나온 거죠 도시공사의 서류인데 본인이 원래 빼돌렸다? 아니, 사본들이죠 자기가 갖고 있던 사본들이죠 그럼 도시공사 내부에 있는, 내부에도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죄가 알 수가 없죠 아니, 정민용이 갖고 있던 원본이고 정민용은 자기가 일했던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제 서류들에 대해서 자기가 사본을 전부 파일로 다 처려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 문건, 언제 누가 자기가 잡힐 메모회에서 자, 이재명 시장이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술을 이렇게 말을 맞춰야 된다 등등등 이런 회의들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 도시공사를 사직하면서 도저히 검찰에 뺏겨서는 안 되고 또 자기가 나중에 거래를 하거나 자기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자기가 쥐고 있어야 될 그런 서류들을 갖고 나왔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민용 팀장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오늘 공개된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제 별세 서류이고 성리한 부식이라고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아스텔에도 검사를 확보할 수 있는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죠 보니까 자필 메모들도 많이 있던데 그냥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좀 파악이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들이 공개한 게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을 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신 이 서류나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는 손은 안 되고 그대로 분석만 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저희들이 공개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수원과 421억 비틀린 걸로 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비틀렸는지 과정에 대해서 좀 문의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만 잘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이게 아구가 안 맞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 자체로 말이 안 맞아요 자기 왜냐하면 공원 사업으로 아까 뭐 2천 몇 백억 환수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직 그 공원은 지금 완성되지도 않았고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과연 이 공원이 얼마짜리냐 왜 얘기한가 하고 들어간 돈이 틀리냐 이런 부분들이 이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재명 시장은 야 이제는 은수미한테 인수미 시장한테 넘어갔다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괴변으로 사람 헷갈리게 해서 다른 문제로 빠져나가고 있죠 근데 저희는 그런 변명을 우리가 일기 쫓아갈 게 아니라 자 이 고시했던 내용과 본인들이 공단 사업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그 돈 금액 자체가 안 맞는다 그리고 5,503억 자체 아구가 안 맞는다 그리고 임대 주택은 아예 없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개장동에다가 공단으로부터 분리하면서 용접률을 몰아준 게 2,700세대에 해당하는 그 아파트 분양 매출과 그로 인한 아파트 분양 차익이 화천대유 일당에게 들어갔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냐면 빌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분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떤 질문을 말씀하셨는지 아까 우선 우선 그 금액 자체가 안 맞는 게 이제 그 공원으로 인한 환수액이 상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법원 가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왜냐면 그 시장이 어떻게 숫자를 일일이 다 알겠냐 재판에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고시 예 성남시장이 싸인을 내서 금액을 이거 우리가 만든 금액이 아니에요 본인이 주장한 금액 이것만이 효과가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이재명 시장 자기 입으로 떠든 것 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421억 이 차이가 난다 우리 요새 화천대유 때문에 몇 조 몇 천억 이러다 보니까 감각이 들여져 있는데 421억 작은 돈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421억이라는 차액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 더 큰 위증은 과연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이 환수가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민용 팀장하고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이 재판에 증언으로 가서 큰 틀에서는 환수된 게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환수를 했다라는 게 5,503억 그것도 지금 421억이 부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1,822억 임대 아파트 부분을 가지고 현금으로 배당하고 성남시가 마음대로 써버린 이 돈 외에는 전부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기부 체납 내지는 건설 비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문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비용이라는 문서들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그게 환수된 게 아니라 그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익으로 환수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재판에서 어떻게 말을 맞출 것인가 이런 문건도 다수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 정민혁 팀장을 비롯한 이재명 시장의 이 파천대유에 대한 대장동 수익의 문제에 대한 재판 또는 검찰에서의 수사와 증인 신문에서 어떻게 말을 맞춰서 위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들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정면 재조사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자료가 성남도시공사 자료뿐만 아니라 정민용 개인의 자료 그러니까 재판에서 말 맞추기 위한 김만배와의 무슨 담합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대장동 외에 다른 지구들에 대한 사업과 그에 따른 핵심 자료들도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민용 팀장 집에 이거 관련된 요건한 생기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시도하셨는데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 정민용 팀장은 지금이라도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 우리 통화하거나 접촉을 못했습니다 네 혼자 불구속돼 있습니다 네 증거인멸을 이렇게 했고 100억을 받기로 한 녹취록이 이미 작년 10월달에 이미 검찰에 다 입수도 있고 검찰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정민용만 불구속일까 그 부분도 의문이고요 저는 정민용 팀장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도 빨리 검찰에서 신변을 확보해야 된다고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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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